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야, 주사야! 어, 언니… 왜? 반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어… 뭐, 뭘? 우리 치킨 먹자 그,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 줘! 왜 대답이 없어! 아니 언니가 닥치라며! 그래, 먹자 먹어… 그럼 빨리 시켜! 연기증 나니까 어… 외지감자 같은 건 안 시켜도 돼? 야, 뒤죽으심녀? 왜, 왜? 내가 그런 당연한 건 물어보지 말라 했지? 그냥 시키라고 하면 되지 왜 꼭 그따위로 인성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말해… 내 맘이야! 로랜드 고릴라 같은 년 외지감자는 물론이고 치즈볼에 떡볶이까지 시켜라, 알았냐? 우리 둘이서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남기지 않을까? 장난하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그게 아니라 오늘 저녁 메뉴다 이거… 저녁 아니었어? 이건 간식이지 입 짧은 년아!!! 야, 이제 밥 먹자 언니… 개호바야 진짜… 이게 밥이지 무슨 간식이야… 개소리 하지 마! 우리 아직 쌀 한 톨도 안 먹었어 언니, 진짜 걸신들린 거 아냐? 등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난 음식 이름에 밥 들어가는 거 아니면 밥으로 인정 안 해 그런 의미에서 국밥 먹자 그럼 언니 혼자 쳐 먹어 나 배 터지겠어 진짜 안 먹는다고? 어… 진짜? 진심? 아, 진심 안 먹는다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또 뭘… 우리 국밥 먹자 단도직입적으로 맞아볼래? 나랑 국밥 같이 먹어지만 국밥값은 내가 전부 계산하고 너한테 밥 같이 먹어준 값으로 5만원까지 준다 헉, 참나… 내가 그렇게 뭐 돈으로 꼬신다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주머!!! 여기 국밥 두 개!!! 돼지예요? 뭐라구요!!! 돼지냐구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돼지 같아 보여도 그렇게 사람한테 돼지라는 말 쉽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언니… 나 말고 언니한테만 하는 말 같은데 우리라고 하지 마… 아가리 닫아!!! 아무튼, 다시는 그런 무례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뭔 소리야? 돼지국밥 먹을 거냐고! 네… 이제야 뭘 좀 먹은 느낌이 드는구만 이제야 뭘 좀 먹은 느낌이 드는구만 언니… 이제 그만 먹을 거지? 어… 야, 잠깐만 우리 회사 꼰대한테 전화 왔다 네, 부장님! 네네! 아, 그거 아까 부장님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네네! 에헤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 내일 봬요! 아, 이 새끼가 퇴근한 사람한테 전화 지려이 짜증나게 야, 나가자! 어, 언니… 이제 집 가는 거지? 밥 다 먹었지? 어어, 밥 다 먹었지… 휴… 이제 디저트 먹어야지! 배라 가자! 뭐해 이년아, 안 일어나고… 언니… 디저트는 무슨 디저트야… 이렇게 처먹다간 그냥 뒤져… 일어나, 이 나약한 년아!!! 야, 우리 집에 가는 시간 5시간 걸린다고 해라… 뭔 소리야, 언니… 우리 여기서 집까지 5분도 안 걸리잖아… 아이씨… 드라이 아이스 낭낭하게 받아서 가지고 노는 게 국놀이인 거 모르냐 이년아… 음? 어서 오세요… 그럼 내가 알아서 대충 아무 맛이나 골라서 주문하고 온다… 응깐! 주문은 내가 한다… 뭐? 맛 어떤 거들일까요? 저는요… 베리베리 스트로 베리 하구용! 번호 번호 전화번호 주세용! 뿅! 오우. 오우 오우오 아 형 진짜 법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